어? 너 그거 하고 있는건가? 어 하고 있다 하고 있다. 아빠 아빠부터 아빠부터. 안녕하세요 돼지형섭입니다. 돼지 깔깔이 적금통이에요. 지용아 우리는 돼지 꿀꿀이 적금통이 아니잖아. 이번에 볼 게임은요. 눈글리기 뿌시는 한 명만 한 명만. 죽여서 날리는 것인데요. 지용아 어떻게 잘 알아? 지용아 아빠 이겼다. 공격해봐요. 이렇게 바로. 여기. 엄마야. 뭐야 쟤. 어떻게 잘 안하지? 다 날려버리는 것인데요. 1등 했죠. 안녕하세요 돼지형섭입니다. 돼지 꿀꿀이 적금통이에요. 지용아 너는 꿀꿀 적금통 아니잖아. 꿀꿀. 이번에 볼 게임은요. 눈덩굴이 날리는. 최고 등급으로 올라갔다 지용아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 김지용씨. 날려버리자. 아직 살았어. 잘 피해. 안 돼. 이제 아빠 잘해. 또 7등이네. 이번에는 아빠 잘한다. 아빠가 잘 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아빠 1등을 화이팅 해주세요. 뭐야 저 친구. 왜 이렇게. 주영아 왜 이렇게 잘해. 무이가 커. 와 이 친구. 아. 아 7등이다. 우리 아들의 응원을 받고도 졌습니다. 네. 주영아 이거 무슨 마이크가 있어야 겠어. 네. 왜 안 넘어가 이거. 아 이거 안 넘어가서요. 말도 안 돼. 아. 이거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주황색이네요. 저희는 엉뚱단지 아빠와 아들이에요. 저. 우린 엉뚱단지야 주영아 엉뚱단지. 우리는 엉뚱단지에 사는 것인데요. 엉뚱단지. 엉뚱단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빠 나 큰 거 좀 봐. 왜 이렇게 커. 빨리 날려. 안돼. 주영아 빨리 도망. 4등. 잘했어. 잘했어. 아 이거 광고 왜 이렇게 많아. 주영아 막간을 이용해서 노래도 불러들여. 저 사람 혼자 죽어. 고치. 혼자 죽어. 고치. 고치. 어. 주영아 이거는 무조건 한 사람만 노리는 거야. 한 사람만. 저 사람. 여러분. 그렇지. 어. 떨어진다. 날려주고. 날려줘. 자. 맛을 봐. 주영아 잘해봐. 맛을 보라고. 어 뭐야. 운. 운 좋게 나왔어 방금은. 운 좋게? 응. 어. 맛을 봐라. 너무 커 너무 커. 어. 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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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잘하지? 응. 쉽습니다. 아 이거 광고 뭐야. 미치겠네. 미치겠네. 안 넘어가. 우리가 돈이 없어서 유료게임을 못합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아빠 돈 많이 벌어올게. 주영아. 슈퍼싱을 사줘. 알았다. 멋지다. 뭐야. 눈사람이 제일 좋은데. 어. 그렇지. 좋아. 거기. 아. 거기 가운데 딱 떨어지는데. 이제 공격하러 가볼게요. 그러세요. 어디를 가볼까요. 여깄다. 그렇지. 잡고. 어. 온다. 어떡해. 오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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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그렇지. 오. 주영이 잘한다. 어. 이야. 하하. 주영이 되게 잘한다. 오. 요정아 피해야지. 안 돼. 아. 다 왔는데. 아빠 2등. 잘했어. 다 했지. 참고로 저희 아들은 다섯 살입니다. 맞아요. 이번엔 아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영아. 너 왜 이렇게 잘해? 아빠는 잘할까요? 잘하죠. 당연히. 날리시고. 날리시고. 한 번 더. 주영아. 아. 어.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. 자. 예측. 예측 안되네. 어. 맛을 보여줘봐요. 예측. 어. 이 사람. 이 사람. 이 사람. 뉴질랜드. 뉴질랜드 사람이었어. 방금. 날리시고. 1등. 1등. 주영아. 왠지 유치원 초등학생 이상은 안 할 것 같아. 이 게임은. 맞아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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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시간인가 보다. 그치? 응. 그치? 한명. 한명씩 한명씩.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. 오. 오. 그치. 그치. 초록색. 안돼. 안돼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5등. 잘했어. 5등? 응. 55원? 아빠. 나 55원이지. 55원. 이거 광고 뭐야? 왜 이렇게 많아? 나이가 어디야? 지금 아까 좀 전에 하던 게임은 더 많던데? 아까 좀 전에 하는 건 완전 많아. 왜 안 죽었어? 계속 쫓아가. 계속 쫓아가. 죽었다. 아빠 왜 이렇게 커? 처음에 하다보는데? 이거 좀 더 커지면 좋을텐데. 거기 빠지잖아. 어. 뭐야. 뭐야. 없어. 아니. 저쪽에 있는 줄 알았어. 없어. 뭐가 맞은 것 같은데? 누군가. 와가지고. 거기 없잖아. 누가 난리는 것 같은데? 막. 거기 있어? 여기 있었어. 여기 있었어. 오. 1등. 이번엔 나 해볼게. 아빠 무조건 일단. 오. 저거 쟤 이쁘다. 쟤 USA 같아. USA. 이번엔. 예쁜. 들려주고 싶은 노래도. 끝났어. 드레스로 하겠습니다. USA. 수납 한 번 더 해. 하지만... 별너뜰 horavel이 아니야. 네, 안 넘어왔어요. 왜 이렇게 안 남아야라? живomarbrai 왜 이렇게 안 넘어가지고? 자Blackism Basis 이번에 1등을ims Hospital labor 꼴등 했으니까 한 번 더 해 꼴등 하면 한 번 더 해 주영아 저 프랑스 아니야? 프랑스? 프랑스 같아 나도 프랑스 하고 싶다 우리 있을 거람? 저 사람은 뭔지 모르겠다 저 사람은... 뭐야 어디서 날 왔어 주영아 근데 우린 이름도 없다 닉네임 오 뭐야 왜 이렇게 잘해 김주영 1등 지금 아마 저 사람들이 5살한테 졌다고 생각하면 진짜 이불킥 할 것 같은데 그지 주영아 그러면 우리가 쥐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쥐 우리가 이기지 지금 예측 예측 아유 칼 어디고 아 우리 병인이 불말로 드려들어서 우리 병인이가 진짜 잘하고 이른데요 주영아 우리 아빠 이름 말하면 어떡해 거기서 롯밧데리인데 알았어 괜찮아 롯밧데리 15분인데 롯밧데리 이기면 되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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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야 돼 알았어 아 진짜 광고 토 나온다 주영아 토 나온다는 말은 뜨면 안 돼 주영아 멀리서 날려봐 멀리서 예측 아이고 잘했어 누가 맞을 수도 있어 주영아 뒤돌아가지고 날려버려 뒤돌아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잘했어 주영아 쟤네 좀 한다 그치 여기가 주영아 랭크가 엄청 높은데야 아빠 거의 저거야 챌린저야 챌린저 초록색 초록색만 쫓아갈거야 진짜 기다려봐 초록색 어디있어 없어 초록색만 쫓아간다 진짜 여기있어 여기있어 진짜 초록색만 쫓아가도 토 나오게 센데 토 나오게 센데 그런 말 쓰지마 어 뭐야 이.. 이 사람 뭐야 어 저 사람 잘 봐 주영아 잘 봐 샷! 샷! 어 뭐야 주영아 주영아 마이크가 어딨냐면 주영아 여기있어 마이크 여기 이거 마이크 살짝 이렇게 하면서 주영이 해야 주영이 목소리가 잘 들려 주영이가 마이크를 막으면 안돼 배터리가 몇 프로 없어가지고 빨리 아 저거 뭐야 아 정말 강력한 것인데요 아 차라리 우리가 더 커져야지 사세를 물리지 어 쟤 뭐야 왜이렇게 세 빨리 쟤 쫓아가 쟤 어휴 어 뭐야 얘네 그렇지 살수있어 살수있어 주영아 몸을 움직이지 말고 손가락을 잘 움직이라고 나 손가락 잘 움직여 자 쟤 하얀색 쟤 자 쟤 하얀색 쟤 브리스 이름도 모르겠다 다 외국인인 것 같아 주영아 다 외국인이라고? 어 뭐야 뭐야 제이크다 제이크 제이크 뭐야 쟤 왜이렇게 커 이거 나야 주영아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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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주영아 컴온 하하하하하하 어때 노파테인데 노파테이 13% 자 이제 두 판만 더 하자 마지막 주영이가 두 판 연속해 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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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누구 누구 노릴 거야 누구 노릴 거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왜이렇게 커 애들이 날려 아 걔 날렸어야 되는데 거기 딱 그 땅 없어지는 리조 하하하하 자 이제 아빠 아빠 아 아빠 잠깐만 잠깐만 하하하하 아 진짜 이거 하하하하 이쁘 중국인인데 중국인 중국인 어딨어 약간 빨간색 중국인이야 빨간색 픽시 픽시 날려 픽시 날려 아 주영아 바로 뒤를 날렸어야지 하하하하 뭐하는 거야 안 날리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제 아빠 저 마이크 마이크 저 제 사람 마이크 날려 마이크 날리자 하하하하 마이크 하하하하 마이크 살짝 피해 주시고 구 피니스 하하하하 마이크 어디 있어 마이크 여기 쯤에 있을 것 같은데 하하하하 마이크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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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맞는 것도 중요해 잘 맞아야 돼 잘 맞아야지 잘 맞아야지 잘 맞아야지 하하하하 뭐하십는 겁니까 하하하하 살 수있어 살 수있어 살 수있어 살 수있어 살 수있어 하하하하 살 수있어 하하하하 종이는 눌러 주시고 눌러 주시고 어 안돼 망했어 하하하 골드로래 했어 그냥 골드로는 해버린 건데요 충전하고 아니야 아니야 지금 이제 그냥 골드로 한 판만 하고 할 거야 근데 이제 9시니까 자야 될 시간입니다 한 밤에 안 되나 무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돈도 안 줘 어 잠깐만 아 주영아 이거 방송하고 있는데 무료를 열면 어떡해 아 네네 죄송합니다 해 아이 그냥 무료 한 거예요 아 그렇게 성의 없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어 아니야 아니야 아 누르지 말라니까 무료 주영아 여기 시청자분들이 싫어 하신다고 여기 시청자분들이 싫어 하신다고 왜 이렇게 끈기지 왜 이렇게 끈기지 왜 이렇게 끈기지 이거 이렇게 끈죠 지금 뭐가 이렇게 주영이가 많이 맞아와서 그래 돈을 많이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배 오 주영이 잘한다 점수 2배 288 288? 어 뭐야 왜 죽었어 일부러 죽었어? 아니 그러면 수영 주영이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지 시청자분들한테 왜 이렇게 끈기지 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점수 자석이다 자석이니까 너무 열심히 막 먹으러 갈 필요 없어 오 오 주영이 순발력 좋다 자석이 없어지고 한다 어 두 번 연속으로 해야된대 어 주영아 그거 누르면 어떻게 해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아까운 건데 미안해 주영이가 아니면 한 번 살 수 있는 거 그걸로 하든가 아 아 뭐야 이거 아 아니면 그 하전이 어 여기 진저집이다 하지말자 들어가는 좋아서요 이게 뭐가 좋습니까 진저집에 가면 헤맬 수 있잖아요 일부러 박았습니까 아니요 그냥 박았어요 수영이 오늘 좀 반응이 느린 거 같은데요 아닌데요 아니 되게 빨란데요 어 비행이다 아 너무 빨라가지고 못 먹었어 수영아 수영아 다섯일 때 왜 둘이 그렇게 갈 필요 없다니까 수영아 없어졌어 수영이가 한 번만 어려운데 한 번만 되려든 네 수영아 이거 늘린 거 같습니다 없음 컷 수영이 옛날 시력에 안 나오는데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수영아 자 이제 끄자 수영아 수영아